안녕하세요. 신조정입니다. 고맙습니다. 재밌되고 찾아야지. 찾아? 몰라. 나는 또 찾아줄게. 5번은 뭐냐. 1번. 102번. 이 가요문제도에 저기. 5만. 더 좌우. 5만. 더X5. 숙소. 적극정. 2번은 아쉽 rapport. 명 Fortnite. 나떼있다요 오 되게 늦어졌다 정신이 걔네 엄마가 외국인이잖아 어? 이 정도면 틀리는 거 같지? 사미 엄마 배 그 호텔이야 호텔 원래 배가 사물 간다고 하잖아 근데 진짜 사미 이라고 배 모양으로 호텔을 찍어 나도 보나야 보라야? 보나 보나? 나? 우리나라에다 응 오 여기 누가 이렇게 꼬리나베이 가냐 에라 이씨 아동바동은 누구야 엄마야 누가 이래 아이고 다른 사람 벌칙 같겄네 저 맨 왼쪽이 왕미네 동생 엄마도 콜라 먹지? 응 콜라를 먹지 콜라는 먹어 나무젓가락 빼? 어 나무젓가락 먹고 먹지 엄마가 나무젓가락 빼놔 먹고 됐으면 된게 이리와 목맨 딱 4개다 더 갖고 와 4개 1개 더 갖고 와 뭐라고 더 갖고 와 4명인데 이게 얘가 그 사이 밑에 이렇게 가지는게 있어 이렇게 황민호거든 근데 걔 동생이야 막걸리 그릇 갖다줘 네? 막걸리 그릇 오 막걸리 짠 우리꺼 음 우리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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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코치 들어간거 코치 안들어간거 응 그리야 아 저기다 요즘에도 대파 이젠에 몇번 네 네고 닦아가사 다 모르는 막걸리 짠 그놈으로 뭐 문 닫을까? 열거 어찌 다 넣어 갖고 온다며? 아 막걸리 막걸리? 갖고 나 종이커 갖고 오려고 했거든 듣는디 막걸리 잔 좋은거 준다갖고 못 봤네 아니라고 다리 뭐 피한텐데 에? 손잡이 다니는거 없어? 서있어 손잡이 다니는거죠? 어 그게 진짜 막걸리 잔인거든 손잡이 다니는거 만드라도 먹고 또 그러니까 먹어야 돼 못 봤네 아니라고 우리 이렇게 더 많아요 많이 하지 젊은게 그리고 친구도 먹고 싶다고 그래갖고 보라씨 뭐 애기 학교 같은 1학년이래 친구가 어 갖고 친구도 먹고 싶어 우리꺼 영상을 봤대 먹고 싶어 갖고 허식이죠 좀 쌓아놨 쌓아갈라고 좀 해놨대 허식이 그 죽갖고 그릇에다가 쌓았어 쌓았어 내가 얘기한다는거지 본주 거기다 쌓았어 그래 네 다닐것도 애 것도 쌓아 나 맛있게 먹었어 잘했어 뭐시구해 뭐시구해 보라색 선풍기를 틀어줘 보라색 선풍기를 틀어줘 보라색 선풍기를 틀어줘 네 요리 회전? 아니 괜찮네 이거 너무 센까? 그럼 여기 꺼 아니 그걸 시작 에어컨을 살짝 틀자 부셔 엄마 찹당하는데 찹한거 먹을때네 괜찮네 그럼 여기 꺼 콜라 콜라 냄새가 이게 타미르도 엄마 엄마 진짜 타미르도 피어났어 두개 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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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 잘 맞추네 아냐 드셔 콜라나 먹어 가두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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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전하셨습니다 아 여기 마치 한시간 넘게 보라색 선풍기 네 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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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따라줘 쓰레기로 줘 이거 뜯은거 쓰레기를 쓰레기를 선물 좀 멀어가지고 근데 혼자만 넣어놨거든 선물이라고 말하나 그리고 본배야지 본배야지 본배 응 그게 쓰레기통 그게 쓰레기통 너 것도 뜯어볼래 응 그리고 줘 선물로 근데 오줌 봐 이거 엄청 더러워졌어 자 본배 본배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아들 맛있게 드세요 네 여기는 안 매운거 여기는 고추 들어간거 보라색 고추 잘 매게 했어 진짜 맛있게 어머 아 아 아 이거 켜고 아니 켜져있었어 맞아 켜져있었어 어 맞아 아니 밑집이 매워요? 미리 열어놓으면 매워 진짜 보라색 고추 청양고추만 먹어 빨리 엄마부터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먹어 비오는 날 비오는 날은 젖고추 먹는 날이야 비 비 청양고추만 먹어 좀 결 음, 수많녀 밥 맞지? 응 맛있게 붙였구만, 그러고 네, 맛있게 붙였어 여긴 제가 붙이구요, 엄마 내가 붙여 맛있게 붙였지요 음 간도 딱 맞고 겉은 바타, 속은 촉촉 겉바, 속촉 겉바 겉바 맛있어 거기 돼지고기도 들어갔어요 돼지고기도 들어갔어요 먹다 보면 돼지고기 있을까 나 못 입겠는데, 금방 나는 깨물려 돼지고기도 들어갔어요 네, 네, 네 맛있더라구 음 찾았다 내가 아직 한 번도 못 씹었어 와, 근데 안 느끼는데 먹다만 나오고 안 느끼하라고? 음, 맛있다 느끼할 때는 맛있더라구 간도 딱 맞고 막 제껴주기도 있고 맛있다 근데 얘들이 부르지는거 쟤가 두근냐면 쟤가 두근냐면 쟤 밑에 황민호가 그 동생 다리 밑에 이렇게 친동생 많이 컸더라 어른댓건부 어, 맞아 여기 여기 나왔다 응 이게 가들레 선이 쟤가게? 응 동생이구나 사이 차이, 나이 차이가 많이 나 음 안 쓰겠다 유전인가 봐 어떻게 다 형제가 그래 와 누른다 거기서 허각 그 다음에 허 그리고 허각하고 형제 있잖아요 어, 걔네 둘이 쌍중이야 허각 허공 어, 근데 와 어떻게 되게 잘할 수 있을까 얘네들 옷들도 꽉 누른다 그만 그게 먹기 편하지? 응 요종이 식품하잖아 응 매워 지는 살짝 요청하잖아 비가 엄청 나와 귀여워 귀여워 하하하하하하 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지 저번에 한번 해 떴다가 근데 이번 주 내내 비 온다고 그랬어 계속 응 응 작년에 그랬나? 반지야 계신지 안 먹어 봐 아이고 서울 쪽 강남 쪽 어떻게 한입 안 들었네 한입 그냥 자 잊어볼까 아 이거 뭐니 혼수할 때만 안 들어가 다 눌렀는데 주세요 잊어볼랍다 응 미안합니다 하하하하하 여기도 드세요 우리만 열심히 먹었다 하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콜라도 앉아 드려 느끼한데 하하하하 느끼하니까 하하하 이렇게 꼬박전도 드세요 하하하 음 맛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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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박전도 드세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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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날만 되면 부침개 만들어요 하하하하하 하하하 출장 출장 하하하 재료 공수 해왔어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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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집이 아닌게 그렇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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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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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가 엄마가 또 있어 여기도 있네 꽤 안 맵네 고추가 그다지 많이 맵진 않은 거 같아 근데 이정도 몇 분 사면 돼요? 오늘은 호박전이 더 맛있는데 진짜? 호박전이 더 맛있어 호박전 넣을 거 못먹어 얘 두 번 먹고 얘 한 번 먹으면 딱 마셔봐 먹다가 느끼하면 얘 한 번 먹으면 돼 김치를 좀 더 넣었어도 괜찮았거든 아빠는? 이게 신짱 그런데요 진짱이가 노래 가사에 구구절절이 표현을 잘했다고 계속 칭찬을 해 뭐 영광인다고 감사하다고 제일 애기야 제일 애기야 근데 알고 보면 이제 혼상태 걔네 두 명이거든? 걔네들만 안 눌러서 다 눌렀는데 두 명이 알고 보면 혼상태거든 걔네들 작사자 공원 애들 얘네들 예 이름이 혼상태야? 응 쟤는 이름이 알고 보면 혼상태야 진짜 그거를 작사자고 할 때 그렇게 이름 나와 여기에도 그렇게 나왔고 얘네 둘이 두 명이야 두 명이 한 팀이야 누르는 게 승사야 와 와 근데 그거 둘이 빨간 글씨 하늘색이 나온 줄은 게 그거 분석을 해갖고 안 들였어 얘네들이 지적을 하는구나 아이고 또 그날 안 한도 있잖아 응 지적 잘 했는데 아 고생했다 배부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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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배부르다 제발 음 이건 유명대로 맛있고 이건 누구대로 맛있고 이건 누구대로 맛있고 너무 작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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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우리 애들이 매운 거 잘 먹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못 작아 응 와 맛있다 떡은 뭐야? 뭐? 도룩거리 밑에 있는 떡은 뭐? 떡은 난로 난로야? 별전되는 여기에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메이커가 있어 옛날에 샀던 거야 램프인 줄 알았네 어 저게서 뭔 저게서 나왔네 으응 으응 아 아 네 그리고 이렇게 만들 때 냄새를 너무 많이 맡으니까 질려 흐흐흐흐흐흐 원래 먹을 때 내가 만들면서 맛을 갖잖아 만들면서 먹을까 나 대기질을 대기 먹으러 네 명 중에 아까 끼짝을 했지 걔부터 합격을 줬어 이걸 걸어준게 예 드리미 근데 추밤전이 3명 중인데 더 누구야 여기다 여기 개만 대고 다 떨어졌어 세명은 4명 중에 네 명 중에 틀렸어? 왜? 아니 개만 되고 남이 3명은 떨어졌다고 아빠 개만? 얜만 대고 나머지 3명은 떨어져 버렸어 끝까지 다 뭐 둘렀지 아냐 너 좀 그렇다 저 꼬마는 둘렀구만 어구 얘만? 얘만 됐어 언영 잘해 잘해도 팀으로 나왔는데 아이고 얼마나 슬퍼 자드냐 애들이 다 막 속으로 울고 있을 거야 그래 카메라라 말도 못하고 그래도 저 형은 예스! 그 다음에 카메라 딱 잡혔는데 예스겠당이 이거 둘렀지 아니죠? 호정이 안 좋아 안 좋아 다른 애들 다 닝티 먹는다 닝티? 울고 싶어 지금 울고 싶어 울고 싶은데 형들이랑 울지도 못하는 거야 지금 산뼈이 이거? 한 장만 엄마 좀 덜어줄까? 아유 여기 좀 먹고 다 고고구마 아니 한 번 엄마는 덜어줄게 그만 아니 고구마 섹시 옥 곱디곱디 네네들은 곱디 구워 남자들인데 곱디곱디 아 별 모양이 있어 쟤네들 아 샙겔이라 그래서 엄마 이거 안 먹어 어 나 벌칙 배불러인데 나도 할까 빽다 먹어 우리 다 배불러 지금 나도 다 먹었어 다 배불러 몇 점 안 먹었는데 냄새는 진짜 맛있겠다 배불러서 그만 먹으면 이놈을 먹지마 그만 먹게 나는 조금 먹으면 금방 배가 굴러 아까 복숭아도 갖다 줘서 먹었을 거 같아 두 개 갖다 줘서 그는 먹고 지금 배가 고파서 내려와 두 개 다 먹었어? 응 기다리다가 엄마가 맛있는 거 있던 게 이따 먹게 그랬더니 복상에서 하나 잡수고 불러서 앉았었었거든 그랬더니 이놈 배 꺼지면 티가 고급다 했더니 안 와 티가 고야되는데 안 와 응 가자 가자 다 먹자 내가 먹을게 잘 먹자 또 끄끄만 쳐 볼게 또 끄끄만 이리 먹을게 수시로 자주자주 콜라 터져 콜라 이거 그만 우리가 그만 먹네 아무것도 안 되게 먹네 할 때는 한 시간 걸렸는데 지금 벌려서 사는데 먹을 땐 그만 그래 둘이 이렇게 있을게 그러지 손이 알려봐 지금 한 10분 먹었나? 10분도 안 먹었어 응 응 오늘 음력 6월 1일이네 그러냐 딱이야 음력 나오거든 6월 1일 6월 1일 자 이제 남은 건 보라씨 애들 싸가서 맛있게 집에서 드세요 장관절이 장관절이 먹고 나만 저값 갖다 꼬지 말고 응 아니 그리고 하나 둘이 또 싸는 이거 내가 먹으려고 남아서 내가 가져가서 먹으려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하게 1초에서 잘 먹었습니다 1초에서 또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먹으면 와이파이고요 비오는 날은 시국해 아이파이 비오는 산從 비오는 산듯해요 진짜 산발을 맛있게 잘 먹네 끝 끝